마케팅 오늘날 마케팅은 어느 때보다도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실제 고객과의 연결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단지 제품만을 알리는 전통적인 관행에 연연해 오고 있습니다. 덴탈월드 헝거리는 이 변화하는 업계에서 당신의 중부 유럽 지역의 미래 딜러와 대면할 수 있도록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잠재 고객이나 딜러와의 직접적인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? 덴탈월드 헝거리는 귀사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마케팅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. 덴탈월드 헝거리에 참석 시 얻으실 주된 이점은 업계 선도, 고객 교육, 지역 비즈니스를 위한 직접적인 관계를 수립, 판매 증진,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CEE 덴탈 전시회와 회의에서 귀사의 제품을 선보이십시오. 중부 유럽 8개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적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만드십시오. 덴탈월드 헝거리, 당신의 현명함이 중부 유럽 시장을 움직입니다. 중부 유럽 8개국에서 새로운 시각으로